어떤 종목을 셀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의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의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내일 또 휘장이기 때문에 오늘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시장은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6월 시장도 장 초반에, 월 초에는, 월 초에는 지금도 월 초지만 그래도 첫 거래,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일 때까지만 해도 방향성을 딱히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이날을 시사하면서 우리 증시 또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70선 앞에 두고 코스피 시장은 마감이 됐고요.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미증시의 훈풍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트맨에 늘 출연을 하고 계시는 정재훈 전문의원께서는 썸머 랠리는 온다라고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인 건지, 본격적으로 썸머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눠주세요. 네, 뭐 썸머 랠리는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봐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에 있어서의 아마 이 배트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작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단 쪽으로 좀 밟아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왕이면 시왕, 종목이면 종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시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밖에 출연을 못하세요. 우리 김현성 전문의원께서. 그래서 아마 방송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경제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출연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한 더 번 정도 더 출연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마 이제 곧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 제가 아무래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정도 좀 힘들더라도 출연을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서 출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편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괜찮았었어요. 향후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뭐 저희 지금 정재훈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저희 배트맨 상당히 전문의원님들이 대단하시죠. 지난주에도 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난주에 장이 안 좋았었죠. 지수가 바닷건에서 핑퐁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을 때 저희가 기술적 반등 파동 구간이 6월 초에는 올 것이다. 다음 주에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화답하듯 지수는 아주 멋지게 기술적 반등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슈는 이제 뭐 일단 뉴욕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도 해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실시간으로 분봉 차트까지 뉴욕 증시를 보고 있다는 거를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단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만큼 뉴욕 증시를 하나의 바로 밑으로 좀 보고 계시는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요. 그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 사실상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죠. 근데 마지막 남은 거는 장기화됐을 때는 어차피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파울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또 바로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은 크게 화답을 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뉴욕 증시에서 4% 넘게 급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장에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야 또는 장비주, 카메라 모듈, 실적 굉장히 좋은 카메라 모듈 쪽도 그리고 또 화이있나 중국발 이런 악재하고 또 겹치면서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는 수혜주 찾기의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장이 지금 미묘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어려워지는 악재보다는 더 이상 불확실성은 해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장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반드시 지금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6월 중순과 6월 말에 시장은 조종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좀 더 우리 국내 IT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적 성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연말 좀 더 좋은 6월보다는 7월, 5월보다는 6월 이렇게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지금 구간은 반등 구간이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여력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제 실적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성장주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숙 하책위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전망이라든가 전략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처음에 원달러 차트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4월 3일에 원달러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장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다시 좀 조정을 줬고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여기에서 지금 올라왔지만은 올라오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는 작년 12월 4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때부터 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의 상승세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21선이 붕괴가 되면서 일단은 심리선 파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60위선까지는 지금 이 원달러 지수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고통의 시간을 조금 집어넣었던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가 되겠는데 일단은 원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수 좀 살펴보면 제가 어제 그 방송 출연했을 때 제가 그 전에 카톡방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적 3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제가 출연해가지고 어제처럼 이렇게 잠깐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의 시가 대비해서 많이 밀린 부분이에요. 종가 대비해서는 전일 종가도 상승했는데 제가 아침에 장 출발할 때 예상 지수가 나올 때 시가가 좀 상당히 높게 잡히길래 좀 아쉬워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시가를 낮게 잡고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면서 종가가 좀 강하게 끝났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종목들이 상승하더라도 양봉의 개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어제 상당히 급상승한 부분을 시가를 높게 잡으면서 미리 선반영해버렸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은봉을 좀 끝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뭐랄까 유축이 될 수 있으세요. 이게 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우왕좌왕 할 수 있으신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오늘 좀 은봉이 만들었을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보다는 7월, 7월 8일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를 좀 보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중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서의 피로도가 쌓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반감 시장에서 미중 시장에 대한, 미중 협상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미국 쪽에서 시장 쪽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솔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달에는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번 6월 달에는 점점 인하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의 이야기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승을 했다. 완전히 지금 이걸 덮어버리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느냐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규면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겠죠. 주식 시장에. 주식 시장이 좀 빠지면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준비를 미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앞서서 하죠. 올해 9월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개선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대선이 열리기 전에 오히려 주가를 좀 올려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탄핵 여론이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를 시간을 보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느냐. 올 9월에 본격적인 대선 준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타고지수를 좀 보면은 21선을 아직은 어떻게 발을 딛고 올라오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면서 21선에 또 밟고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상승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갔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느냐 못해주냐 그게 관건이란 게 기술 쪽에 봤을 때 타고지수가 일단은 21선을 아직은 어느 정도 끌어내리면서 밟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딱 단순하게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은 단기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5일선만 보고 단기 트레이닝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5일선이 붕괴가 되면은 조금 쉬었다 가는 조정으로 진입한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였어요. 어제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신용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국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걸 가장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이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 개인이 나가니까 애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에서 들어와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보였죠. 근데 지난주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근데 코스닥은 강하게 못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키가 좀 맞춰지는 그런 상승세의 흐름이 좀 나아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 위주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나아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들은 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다. 원원 호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죠? 저 말 한마디에 절 완전히 번연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급적인 부분들, 입형선적인 부분들, 환율적인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은봉으로 좀 밀러줬을 때 성장하는 섹터들에 있어서의 눌림을 받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면 과거에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오늘 21선의 안착 시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 선이 21 이동 평균선인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시기에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과거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지금은 모릅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데 조금 다음 거래일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하반각이 멈추고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즉 4월 달에 반등이 나왔던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 뭐 시장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동시만기 때 다음 주가 이제 동시만기가 있는데 이 전후가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동시만기 전에 반등이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만기 후폭풍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포인트를 잡아놓으시고 동시만기 전에 반등이 올라간다.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반대로 동시만기 전에 빠진다. 오히려 더 다음 주부터 주장창 빠진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내야 될 그 구간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은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김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장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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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